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당신을 부자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의 추월차선에는 많은 사람들,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의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우리나라 사전과 너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오늘 거짓말 잘 들으시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자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부자되기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잘못 믿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라.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수많은 주식책을 쓰신 분들도 나와서 내가 1등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처럼 얘기하죠. M.J. 드마코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끝났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끝났다. 사놓고 기다리는 거, 그 전략은 더 이상 부자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다 보면 돈이 불안한다. 이거에 대해서 M.J. 드마코가 자신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M.J. 드마코, 부의 추월차선 저자의 실제 사례예요. 1997년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000달러를 넣었어요. 괜찮은 투자회사에서 내놓은 뮤추얼 번드에 투자를 했고요. 10년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97년에 1,000달러 넣었어요. 결과는 그 계좌에는 698달러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1,000달러를 넣었는데 698달러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넣었다면 40만 달러 정도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오랜 시간, 긴 시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서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후 보유한 전략, 그걸로 부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시간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매우 취약하고 실제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장 내일 1년 뒤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10년, 30년, 50년 그런 시간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산 시기가 굉장히 경제의 호황, 버블릴 때 사가지고 그대로 쭉 하락했다면 그게 실제로 부로 이어지지 않죠. 우리 그런 사이 너무 많이 많죠? 우리나라 주식만 보더라도 10년 전 주식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 주식을 쭉 보신 다음에 주가가 아직도 10년 전보다 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경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과거의 최고가를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거나 그 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서 모으면 된다?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매수 보유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M.J. 드마코도 실제 그런 걸 경험했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대학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서울대, 연고대 다 이제 가고 싶어 하고 자식이 있다면 그 대학을 보내려고 하죠. 왜? 그 자식이 혹은 내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이 M.J. 드마코도 이 학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 M.B.A.나 자격증을 딴다고 얘기합니다. 자격증이 전문대학원 가는 거죠. 로스쿨 가서, 의전원 가서 의사자격증, 변화자격증 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M.B.A. 졸업장이 있으면 연봉이 오른다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전문지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연봉이 가능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M.B.A에 다닌 거고 전문대학원에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M.B.A.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이쪽은 굉장히 학비가 또 비싸잖아요. 800시간 학비에 800시간의 수업을 듣는데 학비가 4만 4천 달러라고 합니다. 시간당 급여는 M.B.A. 학위를 따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행차선에서 살펴본 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시간당 급여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실제 본질적인 건 똑같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시간을 역시 4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그 구조, 그 시스템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위험에 취약하다. 부자가 들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느라 4시간을 쓰고요. 학자금 대출 빚더미에 깔리고요. 그리고 남은 일생은 어떻게 되죠? 그 직업에, 관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사는 삶이 경제적 자유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느라 시간을 쓰고 학자금 대출 빚더미에 깔리고 남은 일생은 직업에 열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완전 뭐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전혀 자유롭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주로 내세우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직업이 있기 때문이죠. 직업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열매야 있어야 됩니까?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단순히 나갈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나갈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빚이 있기 때문이죠.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직업을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런 삶을 반복해서 30년, 40년 살다가 65세나 70세쯤 정말 부자가 되면 다행인 거고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나 혹은 문자멘셋집 와서 혹은 단톡방에서 이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이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뭐 이 부동산,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올라갈 겁니다. 뭐 이 코인 올라간다 등등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부자가 됐는지는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전문가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문가의 등기부 등본이나 주식 계좌나 뭐 코인 계좌 이런 걸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죠. 영상에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좀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뭘로 부자가 됐는지 실제 부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관심주나 대박주산품에 대해 떠드는 전문가의 말에 넘어가서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바보들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엠제이 드마크와 책에다 직접 읽고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불려보겠다고 정말 실제로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말만 믿고 내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은 어김없이 날리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 계신데 그분만 하더라도 땅에 투자를 했습니다. 땅에 투자한 이유는 뭐죠? 그 회사에서 이 땅을 무조건 개발된다. 샀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발 안되고 개발도 불가능한 땅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엠제이 드마크가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실제 서행 차선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직접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명성을 쌓는 겁니다. 운동선수 가수 뮤지션 배우 연예인 등 뭐 오늘날처럼 셀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명성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성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들이 오고 나를 찾는 곳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시간당 급여라든지 내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막대한 불을 빠르게 모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농구 선수 혹은 프로축구 선수가 그렇게 억대 진짜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이유는 그 손흥민 선수의 축구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구 실력으로 인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고액의 연봉을 받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남다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MJ 드마코가 제시하는 서행차선에서의 추어차선 말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명성을 쌓거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거나 이 두 가지를 하면 여러분들도 서행차선을 걸으면서 어마어마한 불을 쌓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전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던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팩트체크 검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들을 노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눈뜨고 코배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MJ 드마코가브랑 이 두 가지 명성을 쌓아가시거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노력하시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MJ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진짜 부의 추월차선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추월차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깊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일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